즉시 발생. 취소 불가능. 다시 가요. 아빠. 아버님. 안 돼, 아빠. 아버님.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있네. 왜 이래? 관공서에서는 정숙하셔야. 저기요. 이거 아니에요. 받지 마세요.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. 신분증 주세요. 네. 영감님들 신분증.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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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진짜 이런 거 하지. 호소 받나? 팔 아파, 이 새끼야. 아버님 너무 일러요. 아버님. 정말 이러면 아빠가 우리 다 버린 걸로 할 거야. 진정들 하시고요. 뭐 하시는 거예요. 여기서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요. 여기서 이러지들 마시고. 일단 나가세요. 이거 진짜. 놔, 놔, 놔. 이거 안 놔? 아버님. 저기요. 아버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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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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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빠 좀 빨리 주세요. 우리 집안 말해요. 제발요. 아버님. 저기요. 아버님. 저기요. 아버님.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? 26년 만에. 나 엄마 생긴 거예요? 어? 괜찮아요, 영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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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